대개 적도를 찍어요. 대개 적도 부근을 찍어요. 거의 예외 없어요. 시험에서 대개 적도를 찍어요. 날 봐 여기 써놨어. 그리고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. 그러나 아무데나 낼까요? 아무데나 내지는 않을까요? 아무데나는 안 내죠. 여러분 기상대가 있어서 관측값이 있는 주요 도시 적도에서도 그런 데를 내지 아무데나 내는 거야? 그러면 교수님이 출제할 때 이렇게 내는 거야?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어딜 낼까? 이렇게 해서 여기야. 그렇게는 안 내죠.